뭐 하는 짓이야? 분명히 말했을 텐데 일면식에서 인간 흡편은 금지라고. 죽이지 않았어. 살짝 만만 본 거야. 일면식에서 인간 흡편은 금지. 선우열 그 자식 아직도 포기 안 했답니까? 인간이 되겠다니. 살아있는 인간 피도 안 먹는데요. 뱀파이어가 인간 피를 안 먹는다고? 유난 떨기는. 이들이 우열 형님에 대해 뭘 한다고 떠들어.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눌렸다가 성분이 다 털릴 줄 알아. 뱀파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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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파이어.